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정요법 5가지 건강하고 튼튼한 손톱을 갖고 싶다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고 이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따라해보자. 길고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높여보자. 매니큐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제품이 있지만 화학성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높이는 5가지 방법 1. 마늘과 레몬 황을 포함하고 있는 마늘과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이 하나가 되면 손톱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제가 완성된다. 재료 마늘 한쪽 물 1분의 1컵 레몬즙 두 숟갈 만드는 방법 마늘 한쪽을 으깬 뒤 끓는 물에 넣는다. 1분간 기다렸다가 레몬즙을 넣는다. 사용방법 완성된 혼합물에 손톱을 담그거나 브러쉬나 화장솜에 묻힌 뒤 손톱에 도포해보자. 남은 혼합물은 따로 복원했다가 사용하면 된다. 2. 양파, 마늘, 올리브오일 다음과 같은 치료제는 손톱의 표면층을 강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손톱이 갈라지거나 손톱의 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료 작은 양파 1분의 1개 마늘 두 쪽 올리브오일 다섯 숟갈 만드는 방법 양파는 잘게 다지고 마늘은 갈아준다. 세 가지 재료를 함께 섞는다. 사용방법 손톱에 도포하고 20분간 기다린다.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반복한다. 3.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높이는 코코넛 밀크와 레몬즙 코코넛 밀크와 레몬즙은 아미노산, 지방산 및 비타민이 풍부하여 손톱을 강화하고 잘 자라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레몬 1개즙 코코넛 밀크 1분의 1컵 만드는 방법 레몬 1개즙을 짠 다음 코코넛 밀크와 함께 섞는다. 사용방법 완성된 혼합물에 손을 담근 뒤 10분간 기다린다. 찬물로 헹군다. 매일 반복한다. 4.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높이는 피마자유와 아몬드오일 피마자유와 아몬드오일은 비타민 E와 필수 지방산 함량이 높다. 손톱이 약하거나 매우 건조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 재료 피마자유 3숟갈 아몬드오일 3숟갈 만드는 방법 2제품을 잘 섞는다. 사용방법 오일을 손톱에 도포하고 30분간 기다린다. 물로 헹군다. 매일 밤 반복하여 사용한다. 5. 아르간오일과 레몬즙 아르간오일의 영양분은 손톱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효과를 높이고 곰팡이균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레몬즙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재료 아르간오일 2숟갈 레몬즙 2숟갈 만드는 방법 용기에 아르간오일과 레몬즙을 넣고 잘 섞는다. 사용방법 완성된 혼합물을 브러쉬나 화장솜으로 손톱에 도포한다. 따로 헹궈낼 필요는 없다. 매일 반복하여 사용한다. 손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잘 자라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 중 하나를 골라서 따라해보자. 간단히 은근히 가르침다. shoo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